레드카펫을 하러 갈건데 여러분 레드카펫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이거 할 때 르마까지 샀어요 아 르마일 때 르마 무슨 귀여운 르마예요? 귀여운 버전의 르마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귀여운 버전의 르마인데요 팬들이 르마, 르마 아 맞아 르마를 너무 좋아하셔서 일부러 다른 버전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귀여운게 하고 와봤거든요 팬들이 좋아하는게 저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에이 어플에 에이 어플에 에이 어플에